안녕하세요. 전닭과 친구들입니다. 오늘은 따단! 책 읽어드릴게요. 읽어드릴게요. 무엇을 먹을까? 라는 이야기에요. 읽어드릴게요. 어린이 밥이 먹어요. 매일 우리 밥이 붙어주면 무척 배가 볶을 거에요. 몸이 튼튼해진 건강을 위해서 밥을 먹어야 돼요. 우리 오늘 영양소가 필요한답니다. 음식을 먹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 음식을 먹으면 우선 소화시켜야 돼요. 소화되지 않으면 음식은 우리 몸에 아무 도움도 되지 않아요. 어 이거 강아지야 강아지. 얘 소화시키는 부분 여기다 봐. 어 강아지 두명? 두마리? 짜잔! 우와! 식기! 어디? 불곱들 무엇인지 먹어요? 많은 동물들이 눈에 띄길 거 모조리 먹어치워요. 딸기, 식물, 뿌리빵도 아니라 다른 동물까지 잘 못 먹지요? 겁는 무엇을 먹고 사는지 볼까요? 우와! 곱는 잡식이어서 풀 먹고 고기 먹을 거에요? 짜잔! 아하! 곱는 물고기를 먹는데요. 개는 개 사러 먹겠죠? 사용을 하는 동물들 사자나 호랑이 늑대 같은 동물들은 다른 동물들을 먹고 살아요. 그래서 먹이가 된 다른 동물들을 사용하지요? 동물들을 스스로 먹이가 되지 않으니깐요. 사용도 미험하다고 힘들답니다. 먹는 것들이 잔자리, 새, 쥐, 햄스터, 쥐, 토끼, 개구리 또 읽어봐. 잠자리는 빠르게 팔이나 모기를 사양해요. 사용해요. 잠자리가 모기를 사양한대요. 와, 저처럼 제비를 날아다니는 벌레를 잡아먹어요. 제비는 날아다니는 벌레 그 다음에 귀지는 벌레를 잡아먹어요. 숲들 쥐는 다른 동물들을 잡아먹지 않아요. 대신 결과 풀 달콤한 딸기를 먹죠. 딸기 먹기 싫다. 네. 식물을 먹는 동물들 식물도 아주 많이 먹어야 해요. 먹어야 배가 부릅니다. 여러분들 잘 알 거예요. 소식을 먹을 때보다 샐러드를 먹을 때보다 배가 덜 부르잖아요. 동물들과 달리 식물들이 누가 도망치지 못해요. 역시 위 위가 소화시키는 부분이에요.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 내용과 자세히 살펴보는 여우, 나무, 딸기, 그리고 지연이가 서로 어떤 관계인지 알 수 있어요 이거 어떤 관계인지 알려줄게요 먼저 그냥 작은 물고기는 풀이 먹어요 근데 좀 큰 물고기는 작은 물고기를 먹어요 상어는 큰 물고기를 먹어요 이렇게 서로 서로 잡아먹히는 관계예요 와 개비들 아 징그러워 자기 정화를 만드는 동물 사람은 정화꽃과 채소, 과일, 나무를 심하여 비만 정원이 기름, 무, 토마토, 사과를 먹을 수 있죠 하지만 이런 생활을 하는 건 사람뿐만 아니에요 커다란 자기 정원을 만드는 개미도 있답니다 개미가 정원을 만드는 데요 개미가 정원을 만드는 데요 여기 사람한테 피를 빨아먹은 동물이 있어요 그린 동물을 사자나 악어 같은 커다란 동물이 아닙니다 먼저 사람, 사람의, 사람의, 사람을, 사람이랑 붙어 사이는 얘네들 어 얘네들 없애야 되는데 어 아빠한테 왜 말해야 하는 거야 모기는 앙컷만 사람이 물어요 모기는 배가 붙어서 피를 빨아먹는 게 아니에요 앙컷 모기는 백 속에서 안이 잘 때 피가 피면 안 아파 어 모기 앙컷만 사람이 물어요 그 다음에 버룩 버룩도 사람부터 사고 빈데 빈데도 2 2도 3대요 아빠 이거 다 말해야죠 아빠가 사람 몸에 붙어 다니는 걸 싫어하거든요 벚지둥이 벌레나 열매를 먹는데요 와우 와우 치킨집 아이, 멍구리? 아주 특별한 음식, 기린, 독해, 사람, 박지, 사람, 깨, 골 이들은 모두 새끼를 아주 특별한 음식, 즉 저를 먹은다 이들은 모두 새끼의 아주 특별한 음식, 즉 저를 먹는다 건물이 적 속에 새끼 성장하는 데 필요하는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새끼 엄마는 가슴에서 젖을 빨아먹지요 그렇게 새끼에 낳아 젖을 빨 먹이를 동물이 포 푸요 동물이라고 해요 칫빛을 그리고 고래도 고래요 고래 그 다음에 물고기는 아니고 물고기는 아니고 그리고 사람은 맞아요 어... 잘 모르겠다 어... 사자 호랑이 어... 그 다음에 또 코끼리 기린 어... 고래 나왔군요 어... 가장 큰 동물이 가장 작은 먹이를 봐봐요 흰... 심김수어 고래는 지구상에 가장 큰 동물이에요 아닙니다 대한고래가 제일 큽니다 아하 대한고래가 제일 커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나와있네요 대한고래가 제일 커요 흰수어 고래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동물이에요 코끼리나 공룡보다 크지요 그런 흰수어 고래는 뭐를 먹을까요 흰... 흰긴 수어 고래는 큰 동물을 먹지 않고 아주 작은 새우 종류를 먹는답니다 이만큼 작은 거를 먹는데요 크립 크립도 많은데요 크립 크립 먹이를 저장하는 동물은 겨울에는 먹이를 구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동물들은 검찰에 관국점을 잡아서 물질이 저장된 지방에 쓰지 않고 다른 동물들은 먹이를 저장떼에 놓고 겨울에 납니다. 얘는 여기에서 저장하는데요. 네, 끝! 오늘은 무얼 먹을까? 라는 이야기를 읽었는데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금방 다음에 또 봐요. 빠이빠이!